안녕하세요. 네, 인재송입니다. 오늘은 샀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뜨거울 것 같네요. 밤을 맛있게 샀고 있습니다. 밤을 인터넷 주문했는데 12,900원에 샀는데 조그만 거 한 망이 왔네요. 빨간색 조그만 망에 여름망에 한 망이 왔습니다. 안 보이네요. 네, 이름망에 한 망이 왔는데 조그만 망인데 어? 안 보이시죠? 네, 조그만 망에 한 망이 왔습니다.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. 네, 조그만 이름망에 한 망이 왔는데 12,900원이네요. 네, 인터넷 쇼핑이 좀 비싼 것 같네요. 멀리 서울 송파구 가락 수산 가락 농수산 농산물 시장에 도왔네요. 네, 농산물 시장에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감사합니다. 네, 맛있는 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공주 공주의 맛있는 밤이라고 해서 공주에서 올 줄 알았는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도왔네요. 이렇게 먼 곳에서 왔네요. 네, 공주 옥강 밤이라고 해서 공주에서 올 줄 알았는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왔네요.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. 오늘 상중이 현오온호 생일인데 18살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18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트 네,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. 하트 네, 행복한 세번 맞이하세요. 오늘도 고생치로 좀 살살한 날씨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. 네, 옥강 밤 네, 옥강 밤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네, 시청해주셔서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멀리 서울 가락시장에서 왔네요.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맛있는 옥강 밤 공주 옥강 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격은 좀 비싼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,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. 하트 네, 축복합니다. 옥강 밤 이제 조금 덮어놓을게요. 네, 조금 덮어서 잘 삶아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네, 지금까지 은재송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은재송 가락시장에서 온 옥강 밤 함께 하셨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트 좋은 시간 지내세요. 축복합니다. 샬롬 하트 샬롬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